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는 인천부평구 10정동 1층 편의점 상가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23549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재가는 3억 6,300만원이며 대지권 9평에 근물면적은 24평으로 1차 체제가는 3억 6,3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630만원에 입차는 2022년 2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부평구 10정동 1층 상가 경매물건은 1호선 동압역 370m 역세권으로 벽돌막 사거리 인근 도로면 위치하는 1층 편의점 매물입니다. 이어서 물건연항입니다. 부평 상가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부평구 10정동 1층 상가는 대지권 9.2평에 근물면적은 24평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3억 6,30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재가를 체제가로 오는 2022년 2월 7일에 1차 입자리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3,63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2년 7월에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근린 생활시설로 공무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매물입니다. 한활청을 통해 위반 내용 및 해소방안 그리고 이행 강제금의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6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5월 19일에 설정돼 인천 온해농협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6,780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임의경멸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5억 4,7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명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의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평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업 운영을 위한 기존 업종의 영업편항 및 예상임대료 체크도 중요할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십정동의 상가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부평구 십정동 인근 상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하여 시세미 수급현황 그리고 부평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부평구 상가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6% 매각률은 50% 경쟁률은 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진행되는 동일 사건의 입원 물건 현황입니다. 부평구 십정동 상가 경매문건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층 상가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